1965년 영국배우로 데뷔를 해서 활동을 하다가 1967년 문화방송 특채 성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서울중앙방송 7기 공채 탤런트의 선발이 되면서 배우생활에 입문을 하게 된 배우입니다. 김용고씨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그러니까 1980년부터 정확히는 2002년도까지 20년 동안 방영된 국내 최장수 드라마죠. 전원일기의 최불암씨 그러니까 김회장씨의 큰아들 역으로 출연을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 혼자 사는 예능 있잖아요. 그곳에도 등장을 하셨는데 특유의 패션센스, 입담 등을 자랑하면서 젊은 팬들도 굉장히 딱 구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사실 김용고씨 얼굴 딱 보면 서구적인 이미지고 귀티나잖아요. 어린 시절에 불우했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는데 들어보니까 모유를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얘기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사실 외모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최 기자 얘기했지만 혼자 산다라든가 꽃탈배 시리즈 이런 데 예능에 많이 출연했는데 거기에 나와서 김용고씨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순재 씨라든가 박근영 연기자 선배들이 과거로 3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어떤가 할 때 전부 다 한번 돌아가고 싶다. 갈 수는 없지만 그런데 김용고씨만 나는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 차라리 다시 태어나고 싶다. 왜 그런지 설명을 했는데요. 김용고씨 46년생입니다. 해방 직후 해방 등인데 굉장히 힘들어서 이유식은 물론이고 모유도 제대로 못 먹고 자랐고 괜히 배고프게 자랐는데 바로 또 한 4, 5년 후에 6.25가 터졌지 않습니까. 6.25 때 굉장히 가정적으로 어려웠고 힘들었고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저는 다시 태어나면 평범한 가정에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상이라도 해주듯이요. 정말 대칼콤한 일이더라고요. 두 아들이 정말 잘 자라졌죠. 사실 이제는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하정우씨가 큰아들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배우이자 영화감독 그리고 영화 제작사 그리고 심지어 화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하정우씨는 TV 드라마와 영화에서 작은 역할을 거친 후에 2008년 액션 스릴러 영화 추격자에서 연쇄살인범 연기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연기를 해서 정말 대중적인 사랑을 그러니까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이후 다양하고 많은 영화에 출연하면서 현재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주역 중 한 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믿고 보는 배우, 천만 배우 등의 수식어를 가지고 있죠. 배우에 그치지 않고 하정우씨는 코미디 영화 롤러코스터를 통해서 감독으로도 데뷔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 하정우씨만의 연기 패턴이 있어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면 두 아들이라고 했는데 첫째가 하정우씨고 그럼 둘째는요? 둘째가 차현우씨입니다. 차현우씨. 성이 차씨 다 다른데요. 아버지는 김영우씨고 물론 원래 성은 김성훈, 영훈 이렇습니다. 본명은. 그런데 하정우씨는 아버지와 연계하지 않고 스스로 아까 얘기를 한 적이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연예계에서 인지도를 쌓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름을 바꾼 거고요. 차현우씨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보니 세 부자가 전부 이름이 성까지 다 달랐다. 그런데 차현우씨도 역시 연기자입니다. 음악을 먼저 출발을 했긴 했지만 R&B 보컬 그리고 예스 브라운으로 출발했지만 연기를 했고요. 드라마 뮤지컬까지 했고 지금은 영화 제작사를 차려서 형 하정우씨와 같이 싱글라이더, PMC 더 벙커 이런 작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